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거예요. 아주 아주 쉽지만 여러분이 너무 즐거워져요. 아시죠? 저는 이 집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멍빈 스프라우스입니다. 저는 냉장고에 더 많아요. 몇 년 전에 저는 콩나물 콩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콩나물 콩을 사용해요. 하지만 오늘은 멍빈입니다. 이건 멍빈입니다. 저는 멍빈 스프라우스를 만들었어요. 저번에 제가 정말 맛있는 멍빈 스프라우스를 만들었어요. 정말 맛있죠. 보세요. 아주 아름다운 재료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드셔보세요. 한국에서 살고 있었을 때 저는 멍빈 스프라우드를 먹지 않도록 먹지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렇게 먹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캐나다, 북미에서 왔을 때 사람들이 샐러드를 먹었을때 그냥 샐러드처럼 먹었어요. 제가 좀 엑스페이멘을 만들었죠. 잘 나오죠. 보세요. 멍빈은 이걸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께요. 같이 가볼께요. 저는 냉장고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요. 같이 시작해볼께요. 만약에 멍빈 스프라우드 판매들에게 관심이 있으신다면 여러분은 이 종류의 플라스틱 플랜터를 준비하세요. 11인치 크기 8.5인치 크기 이걸 구매할 수 있어요. 먼저 이 종류의 플라스틱을 씻고 물에 물에 물을 흡수 24시간 정도 1컵 1컵 1.5컵 1.5컵 그리고 물에 물을 넣으세요. 여기를 절대 움직일께요. 여기를 끌고 멍빈 프로젝트는 오늘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핸드웨어 스토에 구매하실 때 구입하실 수 있어요. 내일 다음은 다음으로 해볼께요. 정확히 24시간 후 카메라로 지금 지금 이 사람을触지 않았어요. 저번에 이걸 보셨나요? 정확히 이것은 약간 흰색 물이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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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1.5컵 멍빈을 3컵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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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에 이것은 어느정도 양파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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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파우치 밑에 넣을거예요. 그리고 스티커를 넣으세요. 그리고 멍빈을 넣으세요. 이 큰 이 이 이것을 이게 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면, 플라스틱 면은 여기에 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항상 물을 넣을 수 있어요. 물이 계속 흘러내요. 밑부분은 물에 앉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필요해요. 물이 잘 어울려요. 물이 잘 어울리면 흰색이 변화됩니다. 저는 정말 흰색을 만들지 못해요. 흰색을 제거해요. 흰색을 사용해요. 약간의 물을 이렇게 잘게 물을 넣어요. 흰색을 넣어요. 여기에 넣어요. 여기 다시 두세요. 멍빈이 잘 흘러내세요. 3시간에 물을 넣을거예요. 3시간에 물을 넣으세요. 이렇게 만들어내세요? 3시간에 물을 이렇게 잘 흘러내세요. 여기에 넣어요. 흰색을 넣어요. 몇몇에 물을 넣어요. 여기에 물을 넣어요. 물을 넣으세요. 물론 잘게 물을 넣을거예요. 낮에 물을 넣을거예요. 물을 넣어요. 물을 넣어요. 물을 넣어요. 물을 넣어요. 물을 넣어요. 아니면, 물을 넣어요. 물을 넣어요. 그리고 큰 베이징. 옆에 있는 작은 골을 넣어요. 작은 골을 넣어요. 물을 넣었어요. 그곳에 물을 넣었어요. 물을 넣었어요. 물을 만들고 물을 넣어요. 밑부분은 공간이 있어요. 항상 물을 넣었어요. 작은 골을 넣었어요. 제가 어렸을때 물이 없을때 얇게 만들어질거예요. 얇게 만들어질거예요. 얇게 만들어질거예요. 얇게 만들어질거예요. 그것이 필요해요. 5일 날입니다. 크기는 2, 3인치 그래서 더 많이 만들어야겠어요. 조금 닫고 얇게 만들어질거예요. 얇게 만들어질거예요. 얇게 만들어질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제 harvest일이예요. 제 멍빈 오! 보이시나요? 올라와요! 열어요! 라라라라라! 1,5컵으로 만들어질거예요. 이렇게 큰 양이 6일이 걸렸어요. 재료로 재료로 이것은 처음에 1일, 2일, 3일 날 물이 아주 빨리 4일, 5일 날 늦게 만들어질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오! 와우! 아주 잘 만들어질거예요. 좋아요. 재미있어요! 오! 오! 보세요! 이런 종류의 고춧가루는 고춧가루가 너무 비싸요.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질거예요. 멍빈 고춧가루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질거예요. 끓일 수 끓일 수 끓일 수 그리고 볶아 보세요! 오! 와우! 이 밑부분은 이렇게 보세요. 오! 이것을 좋아해요. 이것은 제 잎의 잎이 가장 아름다워요. 이것은 이것이 가장 아름다워요! 보세요! 여기 밑부분은 양파 물이 쉽게 나오게 물이 쉽게 나오게 이것은 팁 여기 보세요! 이것은 이 팁을 통해 이 다가가 다가가 어떻게 지내셔요? 오케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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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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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재밌는 프로젝트 멍빈 스프라우드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스프라우드 조금 암호 시작하자면 이제 배가 돈을 벌어지는 것 같네요. 알아요? 음! 달달 달달 여기에 많은 아름다운 기름에 저는 이 멍빈 스프라우스 반찬을 만들거예요. 냉장고에 1주일 정도 두세요. 1주일 동안 모든 재료를 만들 수 있어요. 멍빈 스프라우스와 모든 재료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제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세요. 가서 멍빈을 구입해서 멍빈을 구입해서 집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6일 후 이런 재료를 구입할 수 있어요. 멍빈 스프라우스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